자 오늘 제가 찾아가고 있는 식당은 대전 중앙시장 내에 있는 부림식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단 시골 박상처럼 오봉 즉 쟁반에 한상차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그 맛의 향연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방금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일단 어린 시절 외갓집이라든지 이렇게 시골에 내려갔을 때 먹었던 그런 정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성비 최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떠나는 한편의 동화같은 그런 점심식사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강추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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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